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사고의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사고 후 성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발기부전 치료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체적인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9살 환자입니다. 95년도에 낙상석으로 견추 4, 5번이 손상돼서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2012년에는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또 받았습니다. 소변은 방광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기부전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사례를 보니까 사고로 척수장애를 입은 환자분이세요. 어떤 분이셨나요? 진료를 보다 보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오세요. 그렇게 이분은 휠체어 타시고 오시더라고요. 전동 휠체어. 손은 그래도 움직임의 제약은 있어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으셨어요. 손의 움직임이. 그래서 조종해서 전동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예전에 경추 손상, 경추. 여기 목에 있는 겉쪽에 디스크 손상 때문에 사지마비가 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걷거나 이런 건 못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서 신장이식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측 사타구니 쪽에 이식된 신장이 이렇게 있으셨고요. 소변은 그 당시에는 방광로라 그래서 방광 위에다가 구멍을 설치해서 거기로 소변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원을 해주셨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감각장애, 운동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성생활 부분은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원장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활약과가 아니기 때문에 척수장애인에 대한 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선생님이셨던 이일영 선생님께서 재활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 계신 분이었는데요. 성기능에 대한 재활도 중요하다. 척수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성기능에 관련된 중추가 머리에도 하나 있지만 허리에도 하나 있습니다. 요추 부분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중추만 남아 있으면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또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다. 환자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물론 척수장애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기부전이 오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아까 이 환자분은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되기 전에는 참 병원들 되게 많이 다니셨어요. 몸이 어디가 아프면 특히나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세요. 일반적인 다른 환자분들보다.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팽창앰플란트 수술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병원, 저 병원 한다고 하는 병원들 다니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대학병원에서 어디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펌프 조작도 어렵고 그리고 또 여기 방광루 설치되어 있지, 신장 이식되어 있지 하니까 굴곡형 인플란트를 권하는 거예요. 다들 굴곡형 인플란트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굴곡형 인플란트가 기계적 고장도 적고 수술이 간단하고 이래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척수환 장애인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감각이 약간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걸 잘 못 느끼세요.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약간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통증을 못 느끼시니까 옷도 안에 속옷 보면 대체로 되게 꺾을꺾을한 거 입으세요.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관리가 잘 안 돼서 뚫고 나가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척수장애인 환자들에게 오히려 팽창 인플란트 수술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합병증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수술 후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분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다 공부를 하고 오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팽창형을 받고 싶다 했는데 이제 많이들 싫어하죠. 어려운 수술 피하고 싶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병원을 상담을 받아보셨고 결국 원장님께 찾아온 경우네요. 그럼 이분은 팽창형 인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거고 사실 환자분 반응, 수술 후의 반응이 어땠을지 참 궁금한데 저는 수술 전에 반응이 더 신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여기도 굴곡형 해요? 이렇게 처음에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팽창형 인플란트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의뢰 접어두시고 그래서 저희는 잘 안 하는데요. 굴곡형을 잘 안 하신다고요. 잘 안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팽창형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격적이세요. 처음에는. 많이 상실감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아프셨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신뢰도 많이, 치료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멘트지만 환자분. 이 팽창형 인플란트는 환자분들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수술로 인한 완벽한 수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굴곡형 인플란트에 비해서 더 높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려서 팽창인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발기가 잘 안 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잖아요. 그래서 뭐 노심초사 하셨어요. 대기 꽤 멀어요. 저기 경기 북부에 어디거든요. 경기도가 그렇게 큰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멀리 있는데 한 번 오시려면 그 먼 거리를 오셔야 되는데도. 몸이 좀 불편하신 데도. 그렇죠. 이제 자주 오세요. 오히려 불편하니까 내가 더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더니 오실 때마다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그 입장에 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힘들 것 같은데 왜 안 힘들어할까 의문이었어요. 펌프 교육할 때가 드디어 왔어요. 와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환자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손이 이제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자분은 안 돼서 보호자분께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실제로 해가지고 딱 되니까 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갑다, 친구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제서야 이제 좀 유머도 돌아오고 환자가 이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배려나 이런 것도 좀 저희랑 줄어든 거죠. 환자의 그 행복감 절로 막 느껴집니다. 근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치료 환자분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 저는 수술하고 그 환자분들한테 제일 조마조마할 때가 수술하고 난 직후는 아니에요. 이유가 감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드물거든요. 환자분이 펌프 교육하시고 받고 쓸 수 있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처음에 조마조마하고요. 그 다음 조마조마할 때가 3개월 내지 6개월 채 방문하셨을 때 저희는 항상 평가받는 거거든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내원하시기가 진짜 힘들어요. 뭐 우리 그분들용 택시를 대절해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일체허가 있으시니까. 전동일체허? 성인 남성 혼자 못 듭니다. 두 명이 같이 붙들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신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오셨어요. 6개월 차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답이었던 것 같아요. 사고 후에 중도장애를 입은 경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당사자의 성적 자존감이 떨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 등 의학적인 도움으로 성생활이 가능한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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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